안녕하세요. 국회의원 김성원입니다. 차은선의 남해종 대표이사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직접 찾아가서 인사를 드려야 됩니다만 오늘 국회에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직접 인사드리지 못한 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. 우리 차은선은 제 대학교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. 대학교 때부터 굉장히 음악적 재능이 뛰어났고 여러가지 봉사활동도 많이 했는데 또 노원구 상계동에서 20년 전부터 만나서 다시 지역활동을 같이 했던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. 상계동에서 또 어린아이들부터 대학생들까지 여러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고 자음홍사도 많이 해서 우리 차은선의 음악적 재능 또 음악적 지도능력은 아마 대한민국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. 우리 차은선의 대표이사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남해종의 발전이 크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